광주동구 건물 붕괴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자마자 이번엔 대형 트럭이 도로에 수십 톤에 달하는 강철빔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경 광주광역시 일곱 교도소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대형 트레일러에서 수십 개의 강철빔이 옆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만약 옆에 다른 차량이 있었다면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트레일러는 좌회전 신호를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커브를 돌았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기울면서 실고 있던 강철빔이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사고 차량 뒤를 따른 운전자는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정말 운이 좋았다. 큰 트럭 앞뒤 옆 어떻게든 조심해야 한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영상을 본 시민들은 빔을 고정하는 슬링바를 두 개로 해놨다. 최소 5개 이상은 해야 한다며 결박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강철빔은 개당 무게가 1톤이 넘는데 영상을 보더라도 허술하게 묶여 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경찰은 트레일러의 결박 상태가 나빠 강철빔이 추락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